안녕하세요. 이진룬입니다. 요즘에 가을이 그래도 조금 왔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저는 올 여름이 가장 길고 많이 덥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올 여름이 가장 덥기도 더웠고 또 베란다 온도가 너무나 높이 올라가버려서 식물들 키우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식물들도 너무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많이 녹아버린 베고니아들도 있고 또 버티지 못하고 여름에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올 여름에 정말 폭풍 성장해서 거대한 식물이 돼버린 아이들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대품이 된 애들 위주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베란다로 가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말 그대로 정말 대품이 된 애들이 이 한쪽 벽면을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쪽 베란다 거실 창을 아예 다 덮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아마 이사를 가겠죠. 근데 어쨌든 눈이 띄게 많이 커진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히메몬스테라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원래 거실에서 한 줄기로 쭉 벽을 태워서 키우던 아이인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벽을 태워가지고 키웠던 히메몬스테라를 이사를 오면서 제가 잘라가지고 아마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마디마디 이 기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디를 다 잘라서 수경으로 일단 뿌리를 받고 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을 때 이렇게 하나는 얘처럼 이렇게 위로 쭉 원래대로 이렇게 키울 생각으로 하나는 이렇게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계속 벽을 태웠고요.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스킨닷서스처럼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키울 예정으로 줄기를 한꺼번에 합식을 해서 심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잎도 커지고 또 무성하게 자라는 바람에 얘는 스킨닷서스처럼 그렇게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얘도 이렇게 벽에 지지를 해가지고 기르고 있는데요. 이파리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꽤 건강하죠? 또 풍성하기도 하고 보면은 너무 풍성하고 이렇게 잎사귀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게 잘 자라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항상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또 내년이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잎이 너무나 울창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이 안쪽에 벽을 태웠던 아이도 여기 처음에 막 이사 왔을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는 거의 한 제 키 정도만큼 자란 것 같아요. 제 키가 167인데 이 밑에서부터 굉장히 길게 자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너무 날이 습해서 그랬었는지 이렇게 기근들 하나같이 아주 길게 늘어뜨리면서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아래쪽에 굉장히 작은 슬리픈에서 이 큰 아이가 이렇게 대풍이 된 아이가 굉장히 작은 슬리픈에서 흙도 거의 없어가지고 뿌리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조금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아이가 이렇게 벽에다가 줄기가 길어진 상태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슬리픈을 눌러서 흙을 뿌리 부분을 잡아 뺀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이 줄기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지지대를 좀 해준 상태에서 줄기를 내려놓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연타용 가리처럼 갈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루베르시아나가 보이실 거예요. 루베르시아나는 제가 실내에서는 키우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베란다로 보낸 이후에는 이파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타거나 말리는 잎이 거의 없고요. 또 조금 말렸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잎을 이렇게 돌돌 말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물 한번 듬뿍 주고 나면 다시 이렇게 빳빳하게 다 펼쳐져요. 얘도 한번 빼서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어때요? 너무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크게 키우는 거를 사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번 해에 정말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아주 풍성하고 정말 큼지막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계속 세촉이 올라오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뒷모습은 지금 이런 모양인데 이런 세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 분해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새순의 상태도 꽤 크고 괜찮아서 아직은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좀 분촉을 해서 덩치를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도 직광 앞에서는 잎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잎이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잎이 얇은 애들은 너무나 빛을 강하게 받으면 잎이 타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딱 이 자리가 해가 적당히 빛이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또 저희 집이 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내리쬐는 빛이 들어와서 제가 이쪽 공간은 이렇게 얇은 커튼 하나를 달아줬기 때문에 적당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반대편 창가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파리도 아주 깨끗하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히메몬스테라가 정말 잘 크기도 한데 이렇게 잎이 깨끗하고 예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집 바로크 벤자민이고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키가 꽤 많이 컸어요. 지금 이 위쪽에는 이파리가 이제 막 나오려고 아주 조금 조그맣게 연두색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다 빨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펴지면서 이파리가 되는 건데 바로크 벤자민은 잎 떨궁음이 굉장히 심한 아이여가지고 한번씩 잎을 떨구는 시기가 되면 바닥이 많이 지저분해져요. 근데 그게 뭐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이 옆에 보시면 이 아이 아래쪽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해줬을 때 그 아이로 이렇게 번식을 시킨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한 줄기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얘도 원래 굉장히 작았어요. 번식 개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올해 좀 많이 가지도 더 많이 내주고 이렇게 조금 더 키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늘은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나와서 찍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그늘이 져가지고 대신 식물들이 햇빛 있을 때보다는 좀 예쁘게 나오진 않네요. 좀 어둡게 그림자가 져서 예쁘게 나오진 않은데 키가 정말 많이 컸어요. 올해 잘 안 느껴지시죠? 얘가 제가 보기에는 한 1m가 좀 훨씬 넘거든요. 한번 줄자로 갖고 와서 재볼게요. 1m 10이 조금 안되네요. 한 10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자랐고요. 이렇게 점점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질한 비프카텀 이고요. 지금 오래된 잎들은 하엽이 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파리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여기 새로운 잎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또 반가운 소식은 이 모체에서 번식했던 이 아이가 따로 분축을 제가 시켰었잖아요. 한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가운데 보시면 방패엽도 나왔고요. 또 세촉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건강하게 번식이 잘 됐어요. 보시면 여기도 방패엽이 또 새로 올라오고 있고 정말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대품이 된 아이 중에 하나고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덩치가 커진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스킨답서스를 전부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합식을 한 번에 시켜놓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줄기 끝이 거의 이 5단 선반 밑에까지 거의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또 꼬였네요. 이파리들끼리 어 굉장히 길고요. 또 사실 이 화분이 너무 지금 좁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서 좀 넉넉하게 심어주고는 싶은데 어 일단 화분을 더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화분에서 여러 개를 합식시켰는데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얘를 벽에다가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벽에다가 걸어가지고 키우고 싶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선반 맨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박질환이고 이 아이는 박질환 제가 이름 자꾸 까먹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RC콘이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새로운 방패엽이 깨끗하게 아직도 갈색으로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여기 이렇게 새순이 꽤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3개는 새로 나온 잎인 것 같거든요. 근데 잎들이 지금 얘는 좀 잎이 꺾여가지고 한번 잘라주고 싶은데 아직 잎이 색깔이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근데 새촉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새로운 잎도 두 개나 있고요. 굉장히 멋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 방패엽이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마른 잎으로 변하는데 그런 변화 과정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호야도 많이 커가지고 줄기가 꽤 많이 길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길다란 줄기를 내줬고요. 호야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줄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잘라내면 꽃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줄기를 잘라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호야의 줄기는 자르지 않고 너무 길어서 너무 늘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묶어서 좀 줄을 감아서 이렇게 키우는 편이고요. 저희 집에서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5년 더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꽃은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올 겨울도 그냥 베란다에서 쭉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겨울에 베란다에서 계속 월동을 했던 친구라서 이번 해에도 그냥 베란다에서 웬만하면 그냥 보낼 거고요. 이렇게 길게 줄기를 늘어뜨리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아이 중에 하나죠. 보니 보스톤 고사을이고요. 본래 모체 크기만큼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모체는 제가 이번에 이사오면서 삭발을 하는 바람에 보냈고요. 이제 너무 과감하게 삭발을 해버렸더니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분촉을 해가지고 번식을 시켰던 나이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정말 대품의 크기로 자라고 있어가지고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무늬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내줬고요. 여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무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쩔 때 보면 또 색이 이렇게 빛바랜 연두 빛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물을 한번 듬뿍 주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신기하게 또 색깔이 무늬랑 색이 이렇게 진해지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비료를 또 너무 물이 빠진 것 같다 싶으면 비료를 조금 더 챙겨서 물을 비료물을 타서 주면 또 다시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바뀌고요. 또 제가 원래는 이 5단 선반 위쪽에서 무늬버스톤 고사리를 키웠었는데 햇빛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 이 아이가 색깔이 또 빠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햇빛이 쨍하지 않은 이 약간 이제 감잡 쪽으로 남아 해를 받을 수 있는 이쪽으로 바꿨더니 이파리 상태도 괜찮하시고 이 무늬 색깔도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번식했던 아이인데 꽤 많이 컸어요. 정말 잘 크고요. 보스톤 고사리가 잘 크기도 잘 큰데 또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가 고사리로는 지금 무늬 보스톤 고사리랑 일반 보스톤 고사리 이렇게 끼우고 있거든요. 정말 잘 자라는 아이들인데 고사리류는 들이시기 전에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몇 개월 상에 이렇게 대품으로 커버리기 때문에 식물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거나 이동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키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모체에서 일부 딱 한쪽 남았던 아이를 번식을 시켰는데 이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대품이 되진 않았지만 얘네들도 몇 개월 있으면 대품으로 자랄 것 같고요. 이제는 추워지면 이 아이들도 다 이제 거실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어...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이시는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오래된 어... 돈나무라고도 하고 또 금전스라고 부르는 아이인데요. 정말 새촉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키가 너무 많이 컸어요. 얘도 한 1m 는 좀 넘을 것 같거든요. 이 새로운 이 새로운 촉도 키가 굉장히 컸고 제가 한번 분갈이도 해줘가지고 분도 키워줬어요. 너무 어... 새순을 많이 내줘가지고 어... 꺼내기가 좀 무거워서 제가 그냥 이대로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보이네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잘 자란 새촉도 있지만 굵은 새순도 많이 내줘어가지고 이번에 원래 이렇게까지 큰 아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상당히 큰 금전수가 됐어요. 저희 집 굉장히 예쁘구요. 흔한 아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 흔하면서 잘 크는 아이들이 좋더라구요. 멋있죠? 지금 화분도 크다고 볼 순 없는데 빈 곳이 그나마 이렇게 좀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어... 입구가 좁다보니까 촉들이 아주 이... 입구를 가득 어...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입구가 넓은 그런 화분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조금 더 번식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와줘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일반 보스턴 고사리구요. 일반 보스턴 고사리도 정말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얘도 화분을 한번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컸거든요.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풍성하고 아주 세촉이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풍성하고 보성해졌습니다. 정말 이 보스턴 고사리들은 키우기도 까다롭지가 않구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커가지고 안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세촉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근데 화분이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시나요? 굉장히 작은 화분에서 아주 많은 잎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스파트필름도 올해 좀 더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이 아이를 유독 꽃을 또 많이 보여줘가지고 화면에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파리도 상당히 커지고 이 아이도 이제는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이파리를 조금 좀 잘라서 안예뻐진 이런 탄들은 조금 잘라서 키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꽃 좀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향은 없습니다. 큐텐한테 벌월 막시아이고요. 이 아이는 큐텐한테 아마그리스인데 아마그리스는 좀 많이 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잘 지금 자라주고 있는데요. 벌월 막시아이는 굉장히 세촉도 많이 내주고 많이 풍성해졌어요. 보시다시피 일단 무늬가 선명해서 제가 아마그리스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고요. 풍성하고 모양새도 동그랗게 잘 자라줘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올여름 베란다에서 쭉 지내는데도 문제없이 잘 버텨주고 크기도 상당히 커져서 더 예뻐진 아이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는 이 시그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동이 있지만 제가 예쁘게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이인데요. 무늬도 너무 예쁘고 일단 이파리가 많이 상한 거 없이 아주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한번 보낼 뻔했던 아이인데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새순을 계속 내주면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기특한 거는 올여름 베란다가 거의 35, 6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저도 나오기 싫을 정도의 그런 무더위였는데 그런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쁘게 이파리 타는 거 없이 잘 자라줘가지고 굉장히 기특하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줄 것 같아요. 다시 봐도 화면으로 봐도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 무늬가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보여드린 아이는 대품으로 자란 아이의 리스트에 들어가진 않는데요. 신호하타고요. 신호하타가 새 촉은 안 내주고 나오려고 했던 새 촉도 이렇게 끝터리가 마르면서 상태가 좋진 않았거든요. 또 응애도 달고 왔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제가 응애를 없애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아이예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응애 흔적은 있지만 이파리가 많이 상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고요. 이 자구들이 위로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자라더라고요. 안에서 아마 털어보면 자구도 꽤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자구에서 새순이 올라온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이 상태로 그냥 자구 털지 않고 쭉 기를 예정입니다. 제가 알로카시아는 웬만해선 화분 크기 늘려서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화분에서도 또 잎을 계속 내주고 성장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계속 그냥 키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 이 알로카시아 자구들을 유묘들을 제가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실에 마땅히 둘 곳도 없고 그냥 한번 버텨보라고 이렇게 베란다에 그냥 뒀더니 사실 유묘들이 상태가 좋은 애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일부 너무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제가 수경재배로 전부 돌리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거실에서 기르고 있지만 베란다에서 버티고 있는 애들은 그닥 그렇게 상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대로 해서 또 이제 날씨 좀 선선해져서 잘 자라면 또 잘 키우면 되고요. 이대로 또 이 중에서 목 크고 또 죽는 애들은 또 한바탕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레카 야자인데요. 이 아이도 저희 집 이사 와가지고 제가 좀 분을 큰 걸로 바꿔주기도 했고요. 이 아이도 지금 세초 계속 잘 내주면서 거실에서 아주 점점 어 대품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파리를 볼 때 얘가 이렇게 컸었나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시원스럽게 이렇게 잎을 내줬더라고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래서 볼 때마다 예쁘다는 생각을 어 하고 있구요. 꽤 많이 자랐어요. 이사 와가지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제 올여름에 대품이 돼 버려서 너무나 많이 커버린 어 그런 식물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구독에